자, 지금 저희가 이어서 윤석열 경제라인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고 와이노믹스가 위험하다,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돈줄을 푸는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팀 인선이 나올 거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는 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팀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거의 인선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쯤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얼추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 인수위에 현재 경제분과, 인수위 경제 1분과, 2분과 기획재정분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간사, 그런 분들이 1순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있던 분들이. 네, 차기 경제팀 수장으로. 그러면 지금 추경호, 지금 현재 기획조정분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죠. 이분은 저번에 인수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도 문제가 좀 많아요, 사실. 문제가 좀 많아요. 네, 이분도. 론스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감매각 목사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먹튀. 지금 이거 국가 간 분 소송, ISDS 이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론스타하고 한국정부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분, 이 추경호 간사가 그 당시에 2003년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과장이었어요. 은행제도 과장. 과장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미 아신 분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선호텔 있잖아요. 조선호텔에 10명이 모여서 비밀회의를 합니다. 10명이 모여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조선호텔에 10명이 모인 비밀회의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2011년에 론스타가 한국 떠날 때 외환은행 갔다가 하나하나 팔고 또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몇조 원입니까? 하여튼 그 남기고 떠날 때도 이 사람이 또 옆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와준 인물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추경호 이분은 글쎄요.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론스타 상대로 아까 투자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분이 정말 한국 정부의 입장 그 당시에 론스타 쪽에 사실상 그런 산업자본 문제 그다음에 그 매각 과정에서 그 헐감매각 과정에서 이 사람이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 지금 이 론스타와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신이 론스타 매각과 그다음에 먹튀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역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소명 내지는 반성까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적도 없어요. 아마 이분이 기재부 장관이나 뭐를 하면 또 청문회 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제 부총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얘기가 나오는 게 최장목 관사라고 그분도 지금 여기 차기 금융위원장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게요. 이분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경제일분과 관사잖아요. 이분이 지금 농협대 총장이셨는데 약하고 계셨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있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이분이 청와대에 계셨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아주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2015년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는데 그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 쪽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기업들 모아가지고 돈을 K스포츠 미래재단 돈 착출하라고 지금 강압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국정농단 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거잖아요. 그 안종범 그 다음에 위에 경제수석 최순실 안종범 그 다음에 지금 이 최상목 간사 이분이 지금 이 최상목 간사는 직접 현장에 뛰었죠. 그 기업의 사람들 모아놓고 미래 재단한테 출연금 내라. 그게 판결문이 나와요. 제가 판결문을 잠깐 보여드리면 2015년 10월달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그 당시에 행정관이었던 경제수석 비서관시 행정관 이수영 정경련의 본부장 이용우 사회공원팀장 이소원 등이 참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월 말까지 예정된 리커창 총리 그때 중국 리커창 총리 방안 맞춰가지고 300억 원의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 현대차, SK, LG, GS 9개의 그룹 딱 정해놓고 돈 내라. 그게 지시한 게 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아주 적극적으로 부역자죠. 관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법률적으로 처벌 안 받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일을 했습니까? 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안종범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상관 지시에 따른 자신의 그런 걸 그래서 행위 자체, 상관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그런 걸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런 불법적인 어떤 국정농단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드러났는데도 그럼 사과나 반성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옛날에 항상 얘기한 게 그렇잖아요. 공정과 상식 얘기하면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에게 충성한다. 이분은 전형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국정농단 대기업 돈을 뜯어낸 거잖아요. 모아서 300억 걷어빨리 9개 그룹한테 적극적으로 자신은 그 위에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융위원장으로 갈까 해서 높다. 그런 일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글쎄요. 인사들을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추경호 의원이나 최상목 전 차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도 녹록치가 않잖아요.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라인, 경제 어떻게 보면 장관부터 해가지고 관련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 관료들의 역할도 중요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더 암울하게 생각이 되네요.